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언니 나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나 체력이 너무 딸려 우리 어제 안무에서 늦게까지 했잖아 우리 몇 시까지 했더라? 한 6시? 새벽? 우리 해를 뜬 걸 본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늘은 몸이 안 좋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지금 딱 우리한테 딱 필요한 헬스템을 헬스? 운동하는 거 아니지? 이런 헬스 아닙니다 먹는 헬스! 정말 건강한 그런 걸 내가 갖고 왔어요 그럼 일단 우리 로그인부터 해볼까? 로그인! 로그인 하자마자 엄청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명은 언니, 예인 언니 어서 오세요 혹시 오늘 운동하는 건가요? 운동 너무 싫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운동을 싫어한답니다 열심히 하는 운동 하나 있잖아요 아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운동할 때는 또 이렇게 상쾌하게 하는데 다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막 몸이 막 찝찝 처지고 힘들고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지금 예인 양을 보는데 옛날 그 막내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안 되는데 우리 예인이 우리 팀의 막내인데 엄청 파릇팜 파릇했었는데 조금 아주 조금 조금 밀겁다 조금은 텐션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밤새도 다음날 뽀송뽀송하고 뭔가 다크서클도 많이 안 내려왔던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요즘에는 이틀만 밤새면 막 힘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 턱까지 내려와요 턱까지 안타깝다 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또 속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준비한 아이템 있죠 뭐요? 뭘까요? 언니 언니 영양제 챙겨드세요? 아 나는 맨날 엄마가 챙겨주시긴 하시는데 잘 까먹어 언니 알죠? 막 건망증 심한 거 얘 핸드폰 50번 잊어버렸어요 제가 핸드폰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비타민을 먹었나? 칼슘을 먹었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맞아 맞아 큰일이에요 벌써부터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뭐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챙겨 먹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맞아요 어렵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한 포에 칼을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분이 딱 다 들어있어서 사실 가방 속에 이 한 팩만 가지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든 물만 있으면 먹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또 댓글이 막 올라오세요 한번 댓글 읽어볼게요 네 어머 언니들 언니들이 나에게 영양제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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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가지고 다 될까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어 6가지 우리가 영양이 다 충분히 될까요? 언니 당연하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이 6알이면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진짜? 그럼요 근데 저는 목에 한 번에 못 넘겨서 그게 조금 그럼 언니 더 좋아 더 좋아 왜 왜? 일부러 이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물도 더 많이 마셔주거든요 아 물 섭취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맞아 맞아 일석이조 영양도 챙기고 수분 섭취도 하고 이래서 저는 일석이조로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자 이 한 포를 뜯어서 언니랑 먹어볼까요? 먹어보자 레츠 기릿 음 음 음 언니 어? 나 갑자기 힘이 샘솟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 오버하지마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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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이게 먹고 나면 이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는 거예요 많이 잡아야 두 시간? 어 진짜 두 시간 세 시간 자고 다음 스케줄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건데 우리 몸이 막 아프다고 사실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헬스 팩을 먹어주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거든요 먹긴 먹었는데 뭐가 좋은 거야? 이게 언니다 좋아요 제가 알려줄게요 여기다 써있다 언니 일단 여기 두 알이 비타 에이오라는 성분이고 또 두 알은 코어 미네랄 그리고 마그네칼디 인셀리전스 플러스 이렇게 총 6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체내 에너지에 굉장히 좋대요 중요하지 어 그리고 또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와 나 완전 완전 필요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끼니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밥을 안 챙겨 먹었었는데 밥을 조금 챙겨 먹더라도 이거 한 번은 꼭 챙겨 먹으면 활동할 때 힘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다가 아니래요 꼭 이런 영양제를 챙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새해에는 조금 더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언니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새해에는 조금 더 건강하게 건강한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챙겨드세요 그러면 우리 빨리 다른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갈까? 좋아요 좋아요 빨리 로그아웃 할까? 로그아웃 할까요? 시작 로그아웃 구독구독 좋아요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